이 책은 제가 직접 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인물별 한국에 대한 헌신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한국의 근대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책도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마는 제가 미국의 서부를 좋게 생각하고 참 많이 다녔는데 다녀본 중에서 애리조나 미국 남서부에 애리조나를 다니면서 떠오른 단상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여행기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대단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죠. 세상 만사가 사필귀정이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않습니까 의로사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언제 일어나냐가 문제였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했고 의사들의 아우성을 다 이렇게 뭉갠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옥 같은 그런 코멘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입니다. 하찌님이 요즘 간담도 수술을 배우려는 젊은 의사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수술인데 가격은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로 붕괴 한국의 낮은 숙가의 민낯이라는 것을 보고 현직 의사분 같아요. 숙가 낮고 위험하고 그리고 의로 소송 절음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젊은 분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필수 의로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사례를 현직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술이 필요한 분은 수술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는 걸 뜻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의로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어마어마하게 싸게 여러분들 의로 서비스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싸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싸게 해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더 싸게 이런 후려치기 위해 가지고 의사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써내해가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다 그걸 못하겠다고. 어제 이런 방송 나간 것 중에 한 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홍 박사님 저희 집 자식이 빅파이브 펠로우입니다. 신경외과 펠로우인데 한 환자가 머리에 이상 있는 환자를 4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그러면 의사 펠로우 전공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달라들었을까 아니면 팀을 잃어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려고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79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이 혹시 잘못 받나 싶어서 10번을 다시 확인했는데 혹시 1인당 인건비가 4시간 했는데 한 사람당 79만 원을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4시간 뇌수술 했는데 1인당 7900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죠. 이러니 누가 필수 의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전부 다 의료소송 몇 개씩 다 걸려있고 1년 내내 경찰에 왔다 갔다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기가 찹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좀 핵가닥 했는데 그걸 정정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그게 수술에 참가한 멤버 1인당 숫가가 7900원이 나온 겁니다. 7900원. 그래서 강아지 수술보다 더 싼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의사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전공의들이 다 그냥 손 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파업이 아니고 집단 행동도 아니고 그냥 사직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사실을 중시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누구 편을 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저의 정신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는 권위에 굴복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와 이런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냥 사실이 뭐냐 이야기죠. 신경외과 교수가 팀이 돼가지고 교수 펠로우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마취의사 이렇게 다 이런 팀에 참여했는데 인당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돈이 7900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관리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뭉개고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더 후려치기 위해서 뭡니까?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손이 빠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본과 마지막 학년에 실습할 때에 외과 교수님이 야 너 외과해라 그럼 내가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 교수님한테 저는 평생 학문만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감옥 가라고 하십니까? 외과 교훈이들 숫가가 적자고 의료소송에 걸릴까 봐 대체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로 과목인 학문만 보고 외과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여러분들 글보다도 현직에 있거나 직원 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분들 논평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공짜로 먹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거저먹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만맥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바보천치가 아니고 의대생들이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못하겠다 손 들어버린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고 본질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산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관료 출신이죠. 전공의가 뭐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별로 중요한 일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발권해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의 전공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 장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께서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공의는 대학병원의 척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PMLRL12님은 제가 볼 때는 의사분 같았습니다. 전공의는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 두뇌는 아니지라도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등뼈나 심장이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심장이 만 3천 명이 나간 겁니다. 뭘 가지고 대체할 겁니까? 그걸 진로지원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과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면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 현직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에서 전공이라는 것은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 여러분들 가본 적이 없지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단박에 뭡니까? 전공의 롤이 뭔지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우리가 해법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태 한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기 한 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네요. 이제 의사 손 다 떠났습니다. 이제 의사 손 떠났고 이제 저 같은 논평하는 사람들의 손도 다 떠났고 이제는 모든 책임이 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 다 대통령 이름 책임이지 딴 사람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홀가분할 겁니다. 아이고 뭐 너희가 알아가지고 그냥 쪼대로 해라 이렇게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일 다급한 곳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 다음 교육부 장관 그 다음은 한동훈 그리고 의대 교수들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지금 힘들어 죽을 맛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얻은 교수자인지 쉽게 사적하겠습니까? 죽어나 사나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는 게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교수들입니다. 병원장들은 한숨 돌린 겁니다. 피해의 간호사로 하여금 전공이 되시 대충 여러분들 대체를 하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가능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다급한 사람은 이번 사태를 이끌고 있는 고위관리들하고 대통령일 겁니다. 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다 얻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길 수가 없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신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책임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잘 보신 겁니다. 이제 사직 전공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이제 전공이도 아니고 다 사표냈으니까 관심이 없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참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완전히 돌아서는 남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나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만정이 떨어지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이 사직 전공이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만정이 떨어져서 다 가버린 겁니다. 나라에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졌을 것이고 전공이란 좌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관리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만정이 떨어진 것을. 그렇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당신들이 장구를 치든 북을 치든 끓여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동료 의사들 가운데 의료인 같습니다. 자녀가 의사 의대생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리하게 의대로 푸시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의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사 수는 늘고 있고 임계쯤에 넘었으면 이전과는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치인들 가운데 의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의사인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공부가 여러분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의료인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고 이분도 의료인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배 있는 의사들이 다 느끼고 있고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 내용인데 공박사가 정확히 찔려 말씀하시니까 놀랍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의사하기를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의사가 고소득자라는 인식이 없을 때 지나가신 분입니다. 현재 수입이나 근무 여건, 직업 만족 또는 내리막 직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큰 요소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이런 것을 젊은 어머니들이 감안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의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배출되는 20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생아 수가 10만 대일 겁니다. 10만 대. 지금 이제 2023년이 23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간병사, 기타 여러분들 의로 보조인력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면 얼추 2만 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20만 명의 신생아가 올 때 2만 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인 겁니다. 신생아들이 10명이 여러분들 벌어 가지고 한국의 의로인력을 매겨 살리는 겁니다. 왜 먹여 살립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이 가격 통제를 통해 가지고 관인이 주도하는 국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낸 준조세를 가지고 의사들이 나누어 먹는 행태이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빼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의사가 5천 명 배출이 되면 신생아가 50명이다 하면 40명당 한 명이 40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대략 2만 명, 10% 정도 해당하는 거죠. 신생아가 20만 나온다고 가정하다 20만도 안 나올 겁니다. 십몇만 정도 떨어지겠죠. 한 10만 대, 10만 2, 3만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개론 자체를 이제 안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의사만 하면 20만 중 5천 명이지만 간호사, 의료, 장비사 등을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런 산술을 가지고 몇 명이 부양할 거냐를 보면 그러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의료사태 문제를 잘 정리해 가지고 한 분이 손님 숫자가 5천만 명인 식당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해외에서 50만 원 하는 요리를 5만 원만 받고 제공하며 수십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요. 요리사들이 잠도 안 자고 퇴근도 안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월급도 제재임금만 주고 요리사를 혹사해 왔기 때문에 그 식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리가 일부 맛이 없다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리사를 두 배로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요리사들이 주방장만 남기고 모두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린 요리사들이 돌아올까요 꿈 깨십시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요리를 터무니없이 싸게 먹던 식당을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손님 5천만 명은 이제 50만을 내지 않으면 요리를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나마 음식만 또 형편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료사태의 국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 이야기는 이제 뭐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댁들이 알아가지고 떡을 치던 여러분들 밥을 만들어 먹던 간에 알 바니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댁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댁들이 하고 싶은 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필수요일은 아무튼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안양수 미래의뢰포론회 정책위원장은 현직 의사입니다. 아주 적합한 여러분 칼럼을 썼는데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수과에는 위험부담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봉지기 페이닥터 병원에 고용된 여러분들 셀릴맨 의사들이 의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원이 전혀 커버해 주지 않는 겁니다. 봉급이 여러분들 천만 원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의료소송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월급받는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병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환자들이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억대의 배상금을 토해내라고 하면 이제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습니까 한 분이 여러분들 당신은 의료과실 같은 걸 개념해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도 초대해 나왔을 때는 의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 개인적인 체험하고 달리 수억 원대 배상금을 물리려면 미국처럼 보험료가 포함된 의료 수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보험료가 그리고 병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셀리맨 의사보고 책임지게 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악착같이 의료소송을 하겠습니까 다른 분야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훨씬 더 치열하게 할 겁니다 왜? 뜯어먹을 데가 좀 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 형사상에 책임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럼 미국처럼 숫가에다가 위험 배상에 따르는 보험료가 포함에 대해서 숫가를 대폭 올리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민 형사 여러분들 소송을 현저하게 감축시키는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필수의료가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술 못 받고 그냥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갈 겁니다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 않으니까 숫가에 존재하는 소송 대비 위험 비용을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해도 수억 대 배상금을 기꺼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담하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 필수의료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30년 동안 입술이 닳도록 제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는데 아직도 의사들이 제시한 안이 없다는 헛소리나 해대며 우리는 알바뇨 알바 아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발생하는 모든 의료 위기 언급실 위기 뺑뺑이 전부 다 뭡니까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끝까지 다 뭉개했으니까 선거 문제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료소송을 여러분들 제어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해결책을 구해낼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의료비에다가 보험료가 포함되긴 현저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라 그걸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뭡니까 필수 의료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린 것은 필수 의료 공급이 중단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뭐 악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나중에 가면 다 사필 기정 모든 것은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의료 상황이 여러분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들은 그냥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지금도 3천 병씩 나오죠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들은 대부분 전공의를 해서 전문의를 땁니다 전문의를 따고 나오더라도 페이닥터 봉지기를 채용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원을 많이 하죠 개원을 하면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 이 핵심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다 얼추 20년이 넘은 겁니다 기사 검색에 보게 되면 내 기억에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외과고 최근에는 내과까지인데 내과는 한 10년 정도 됐고 사정이 좀 좋았고 외과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고 숫가가 여러분들 원가의 60에 70% 정도 머물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간당간당 여러분들 의사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단연코 세외 1등입니다 OECD 평균은 1.4%로 이르면 의사가 증가해 왔고 한국은 3.4%가 증가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3천 명이 나오면 다 어디로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것에 비례해서 시스템 하부에는 소모법전을 벌여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의사들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무시하며 대형 병원만 들여다봅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빅 파이버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런 의사들이 없어지고 망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빅 파이버를 살리기 위해서 전공이란 노예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 더 신축되는 6600병상의 노예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치를 시행해 옮긴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것만 뽑았으면 나머지 의사들은 망해서 간판을 떼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협조해야 되는가 사회가 어렵게 이렇게 키운 저런 인재가 소모품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소모품을 재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도 개원이들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대형병원 돌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이 사회 대형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 수를 이번에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들이 반발해서 나가버린 거죠 의대생이 반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형병원 돌리기 위해서 전공이 써먹고 그다음은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회는 수천수만 명의 장롱매너가 양상되어도 대형병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왜 의사들이 저항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 의로문제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그거를 의사 수를 증가시켜 해결하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밥 먹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공의만 필요한 겁니다 전공이 한 4, 5년처럼 써먹을 수 있는 전공이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개원이 시장이 포화상태고 전문의를 뽑는 이런 병원들이 드문 그런 것은 전혀 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당년지정제 이런 모든 병원들이 다 건강보험 제도화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제조들이 당년지정제의 가장 큰 폐해는 높은 확률로 17억 소송이 걸려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고 리스크를 고려해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이것 하나만으로 한국에서 바이탈과 필수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바이탈과 하는 것은 더 여러분 즉설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전공의들은 참 큰 선물을 윤 대통령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의사께서 이러면 한번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당년지정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년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폐지해 가지고 이렇게 당년지정제를 받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만들어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기성의사들은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관녀도 하기 싫은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왔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중이니까 이제 앞으로 기성의사들은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의사들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의사라도 뭐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볼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똑똑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권력이란 것은 합법화된 폭력이니까 폭력을 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기가 잘났으면 뭡니까 다 끝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의 척추이자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심장과 같은 존재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이런 다 나가버렸으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선택을 내릴 때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냥 정해진 결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인가만 여러분들 다를 뿐이고 그냥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선택지구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 거죠 그냥 왜 논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들이 뭐라고 했으면 전공위가 뭡니까 아 전공위요 대학병원의 척추입니다 전공위가 뭡니까 또 다른 의사하고 뭡니까 아 전공위요 뇌는 아닐지 모르지만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척추하고 심장이 나간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과 척추가 나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고운 겁니다 교육들 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벨트 잘 메시고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심장과 척추가 다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강아지를 하신 mkc님은 의로를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문정권에서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기했고 정말 지쳤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알바뇨 이제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제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포기했으니까 떡을 치든 메주를 만들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큰 목소리 이제 안 내죠 왜 안 되는가 하니까 어차피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개선하기에 4년을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차피 선거를 다 깔아 뭉개했으니까 선거가 무너진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그냥 뻔히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몇 년 걸릴 거냐 문제인 거죠 어휘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타임아웃이 된 겁니다 이제 결과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결과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이제 입장을 확고히 했고 본인들이 수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걸로 해버렸고 국가 권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척추이자 상급종합병원의 두뇌는 아니지만 심장과 같은 존재인 전공의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던 윤석열의 선택 윤석열의 시간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윤 대통령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게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와 관련된 사안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부산에서 여러분들 내과 개원이라고 하고 계시는 김홍식 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위적으로 해결하기는 시간이 지났다 현 정권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제 앞으로 정원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정부가 예측한 대로 내년 2월 말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대와 종합병원이 어떻게 버틸까 경력난이 이러면 얼마나 심화가 될까 학생들이 없으면 이러면 의과대학 교수실 계속 자리를 지킬까 중증 응급의료가 얼마나 버티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길에 사망할까 다 변수죠 그러나 분명한 변수입니다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며 정당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언론은 어떤 바람을 탈 것인가 만약 내년에 의대신과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예가 1학년 7500명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의학평가원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부는 의평원에 어떻게 여러분들 개입할 것인가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폭탄인 거죠 이 중에 여러분 가장 큰 폭탄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걸 이러면 언론들이 용인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입 닫고 안 갈 테니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의미가 없고 교육현장이 풍지 박산나고 중증 언급 환자가 사망하여 여론이 덜 끄고 정치와 언론에서 정원 중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봉변을 당하는 상황이 돼야 할 수 없이 정원을 포기하는 방법이 해결책뿐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의사는 보건 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역이고 대통령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의사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들이 정원을 결사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가 흘러갈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죠 앞으로 발생할 그런 상황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분이 말씀한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는 차이가 나지 그냥 가는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선택치고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윤 대통령이 한 거죠 그런 종류의 판단력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여러분들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의료 파국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심하게 될지는 그건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독일이 프랑스의 시골 마을을 지배했을 때 시골민들이 전부 다 침묵을 해보는 레 사일런스 델라 머라는 그런 영화가 아마 이런 영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 공고가 나갔고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5년도 정원은 어쩔 수 없단다 정원 유회를 갑자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부 발표 직후 2월 6일부터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절차상 어렵다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죠 여기 냉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김홍식 원장께서 정부가 자초한 일은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알바논 겁니다 내가 알바가 아니다 한 거죠 당신이 범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의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침묵이다 그동안 충분히 인내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를 사회적으로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그런 스태프들도 무리한 당직이나 무리한 진료를 멈추고 자신과 가족부터 돌봐야 된다 사회가 다시 이성을 찾을 때까지 의사의 역할은 그냥 침묵이고 방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딱 정리가 냉정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부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개업인께서 최형습이란 분께서 의사조차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지금의 의료 대단이 끝나기를 대다수 의사들도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올해 가을 겨울 더 심해질 겁니다 한 번 붕괴된 건물을 다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 가면서 상황은 점점점점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럼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실까? 세상 사람들이 대충 짐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가호가 있지 내가 물렀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가호를 세우기 위해서 밀어붙인 거죠 다른 게 특별해지는 없다고 그렇게 보죠 자 여기 이제 오늘 한 분 자랑은 아니고 공감능력, 사실확인, 근거중심, 질투배제 이런 것에서 공박사의 다른 사람의 능력에 비해서 비교 불가 뛰어납니다 특히 질투능력 배제하고 의료를 객관적으로 보는 식자층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남긴 거를 증거로 계속 씁니다 이 방송들은 역사의 증거가 될 겁니다 공감능력, 사실확인, 근거중심, 질투배제, 정직함, 성실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장에 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연민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의사들이 왜 그렇게 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까? 전공의들은 왜 그렇게 다 뛰쳐나갔을까? 의대생들은 그 귀한 이름 교육계를 다 버리고 왜 여러분들 다 휴학을 해버렸을까?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 2026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25년도의 의료현장에 의과대학도 붕괴되는데 무슨 헛질을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의과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답니다 의사분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관심 끝이고 이제부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대단히 무게가 실리는 문장이죠 이제는 그냥 대통령의 시간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을 해나가겠죠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 말도 없겠죠 게임 끝난 거 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추석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티었다면 버틴 사람들이 갑자기 내년이라고 복귀하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선발한 4,500명도 수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위가 막혔는데 어떻게 의대 1학년만 수업이 되겠습니까? 대단한 진영도 아니고 평범하게만 생각해도 이런 추론이 불가능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렇게 어렵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은 전공이 개개인입니다 전공이란 집단이 아닙니다 개인이야 개인 타도해야 될 집단이 아니고 개개인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언급의로 현직 언급의들의 설문조사 긴급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2%가 상당히 위기 상황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 내보내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지소 불가능 대통령실 의료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58%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37% 그래도 37% 정도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관찰자 입장이니까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90%가 정부가 응급실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503명이 설문을 한 겁니다 더 살펴보자 이게 현장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현재 응급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응급실 운영 브리핑과 관련해서 위기를 과소평가한 눈속인 통계다 1선 응급실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회원 503명을 대상한 겁니다 가장 현장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수련 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하거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비수련 경우에 77%의 환자가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93%가 3월 이후 근무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비수련 경우에 99%가 근무강도가 증가했다고 이제 상급의료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92%는 현재 응급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92% 10명 가운데 2명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고 잘 모르겠다고 판단한 사람은 꽤 인정모함입니다 수련 병원 병상 축소 운영 55%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진로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55%가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 소재 수련 병원의 56%가 병상 수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9%의 응답자들이 추석 연휴가 언급의료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2만 명 정도의 응급실 1일 내원 환자 수가 추석 연휴에는 작년 기준으로 3만 명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진로를 못 받는 겁니다 1만 명의 환자들은 응급 진로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수련 병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되지만 치료 역량 저하로 추석 기간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정한 처지를 받지 못할 게 자명하다 추석 같은 연휴에 여러분들 통계학적으로 엄청나게 표본이 크기 때문에 평상 2만 명을 여러분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3만 명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1만 명 정도가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번에 예상하는 거죠 이제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제발 응급실 오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방법뿐이고 의로 정상을 원한다면 당장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원상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책임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예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만 명 정도 응급실을 찾을 것 같고 그 가운데 2만 명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1만 명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사직한 전공기가 솔직한 말씀을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이탈과 사직 전공입니다 히포클라데스 선서 의사의 직업의식 운운한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서 수년간 밤낮 고민해가며 살리내 환자가 수십 수백 명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 앞에서 단 1초의 고민조차 해보지 않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을 지적받을 정도로 의사일을 대충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바이탈하며 참고 견뎌왔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그냥 제 행복이나 찾겠습니다 어제 비슷한 여러분들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한 지 한 달 된 분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한국의 의료인들의 직업률이라는 것은 예가, 본가 그리고 여러분들 수련이 같은 걸 겪으면서 한 16년 동안 교육을 통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몸에 베이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 기로에 서 있는 환자 앞에서 1초의 고민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자기 몸을 던져서 이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전문의가 한 명 배출이 되어 있게 되면 폐질환을 여러분들 담당하는 전문의 같으면 일생을 통해서 만 명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직한 바이탈가 계신 분이 몇 년차인지 모르겠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정도를 살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겁니다 지금 윤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것이 일종의 폭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돌아오기가 참 어렵겠죠 앞으로 다른 길을 여러분들 이 나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반일정신으로 큰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느끼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국민성이 의사들에게 향했던 겁니다 국민은 무조건 의사들의 잘 사는 특수계급처럼 생각하고 그 특유의 시기 질투정신으로 비판적으로 본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공박사의 자세한 숫자 제시와 분석을 듣기 전에는 의사는 다들 열쇠 세 개받고 꽃깃을 가는 줄 알았지만 그 도가 넣는 자존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병적이라 할 수 있는 자존심 남의 입장을 자세히 살피고 사실과 진실을 검토하지 않고 공격하는 섭성이 이번에는 자기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들에게 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을 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감각만 믿지 말고 그게 참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렇게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댓글 남기신 분들 보게 되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떠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또 사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직 의사분 같은데 언급의학가가 생명을 붙여놔도 ICU가 아마 중환자실일 겁니다 중환자실에 누가 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언급실 위기뿐만 아니고 중환자실 위기 문제를 많이 거론하거든요 중환자실 위기까지 아마 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네 여기 이제 의사분 킴 미첼이 보시게 되면 현재 소아과 전문의가 한 4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7천 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4천 명 정도가 활동하게 되면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소아과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숫자가 3천 명 정도인 거죠 4천 명이 소아과를 진료 안 하는 겁니다 전문의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언급실 뺑뺑이 문제는 사실 배후 진료가의 부족 때문이겠지만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법적 리스크 증가로 언급의학과 전문의가 언급의료 현장이 아닌 곳에 일한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의학과 출신들도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급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해주면 절반 이상 돌아오고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의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 않아야 승립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하 수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도는 폐교하고 지방대학은 학생을 못 벗고 있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인구 써나미는 엄청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부를 다 이렇게 썰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다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도 신생아가 23만인데 10만 대로 떨어질 건데 넉넉하게 잡아서 20만 명이라고 하게 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까지 다 합치면 의료인 2만, 20만 명이 나는데 2만 명 정도가 의료인인 겁니다 그럼 20만 명이 벌어서 2만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10명당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잡한 산수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관절이 이해하는 데는 간단한 수식을 쓰면 금세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언론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의료계를 계속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는데 여야 해비에 의료계 정원 백지야 간경 일각에선 역풍 맞을라 우려도 있다 그럼 이걸 내가 가만히 보고 의료계가 역풍이 뭐가 있을까 이미 다 맞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의료계의 기성의사분들은 다 열심히 몸을 갈아 넣어서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의사 집단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손을 들어버린 사람이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인데 무슨 역풍이 있을까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다 비용을 치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한 신문이 다뤘네요 의료계의 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도 해비체를 통해 대화에 참여해야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의료사태를 이끌고 있는 정부 사람들은 이제 의사 집단 내에 내분도 일으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노력을 하겠죠 한 분이 잘 지적했네요 의료계가 역풍을 맞는다고요 마절풍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무튼 그리 되면은 의료 붕괴만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하면은 더 안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공이 의대생들을 누가 쉽게 수확하고 사직 쓴 것도 아니고 정원 처리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이탈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남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군대도 현역으로 갈 때고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진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의료 사태의 최종 결론 중에 가장 빛나는 성과는 젊은 의사들이 상당 기간 동안은 필수과를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맥이 많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원 처리하든 말든 관계없이 바이탈과 의사들이 다 때려치고 나간다는데 역풍이고 뭐고 무가 소용이 있으니까 역풍이 없는 거죠 의대 교수님들 몸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개원이 되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영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의협 내용은 다 알려졌지만 데일리 메디에 열린 대한의사협의 입장은 비교적 간명하게 잘 정리됐네요 백보를 양보한다고 해서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을 안 할 때 7년 후의 의사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을 2년 연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올해 정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 배운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탐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협의 입장은 비교적 저가 볼 때는 기성의사들로서 해야 될 그런 올바른 일을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5년도 동결 2026년도 동결 2027년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물론 대통령실에선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면 이제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터뜨리지 않더라도 가격통제정책의 최종 최후가 임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엘리님이 지적하시는데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박리 다매식질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물가에 미치지 못한 의로수가 인상률과 인구 감소 의사수 과잉으로 박리 다매식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점점 커지는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번에는 과거부터 골물대로 골문 것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이 그것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몇 개월 전에 상태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귀한 인생이든지 전공의들도 모두가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적 파장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클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출생하수가 20만인데 의대생 5천명은 너무 많습니다 연출산율 100만명에서도 20%로 줄었는데 의대생은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검증을 받아 봐야겠죠 그러나 산수로 딱 계산하게 되면 신생아 20만 명의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 관련 인력이 20만 명의 여러분들 2만 명 20만 명 2만 명의 10%입니다 10명당 1명의 여러분들 의료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hk님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예측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유럽식 의료사회주의를 향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을 쉽게 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유럽처럼 의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월급쟁이가 되면 과연 지금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유럽에서 병원을 가본 사람은 얼마나 의사 얼굴 보기가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의사를 본다고 해도 지금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hk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에 저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면 윤 정부가 물러나게 되면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선거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제도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는 한국 사회의 체제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좌지향형 사회로 바뀌겠죠 거기서 의사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공공영역과 공공의대 영역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 길로 가서 안 되는데 선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저는 상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의로 사회교를 향하는 우리나라 의조정체 훨씬 더 이런 가속도가 붙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를 하시면 되죠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의로 기본 주택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쓰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상수가 아니고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딱 한 일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다 무관심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필수과 의사 부족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어느새 언급의로 붕괴로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언급의로는 말 그대로 바이탈을 잡아놓고 숨쉬기하고 심장띵에 만들어놓는 것으로 나머지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배후진료가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모든 진료가가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사실을 정책하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의 가족일이 아닌 듯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저런 주먹구구식 의료정책과 땜질식 대처를 지지하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대학의료체계가 알고는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을 거칠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은 모든 진료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 유기적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공박사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보통 질투, 시기심으로 계속 의사술을 열려서 싸고 흔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공박사는 가장 의로운 내부자처럼 매우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후려치가지고 뭡니까 더욱 싸게 하니까 공급을 중단시켜버린 것이 지금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결정을 인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과 그 결과 필수의로 붕괴 전부 유급을 통한 의대 교육 혼란으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 거의 과학인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결정적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사들의 지금 경영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외과 같은 경우도 개원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내과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소득이라는 것이 숫가에다가 진로 횟수를 곱하는 건데 진로 횟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면 숫가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가는 정부가 통제하니까 원가 60에 70% 정도 묶어놨으니까 돈을 크게 버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비급여 수입 같은 부분이 있는 분야는 조금 낮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진로 횟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시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해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수가를 후려치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 고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필수 패키지 이런 것도 다 의료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새롭게 표정한 방법인 거죠 그래야 총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만만한 사람들이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다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 분이 그냥 병원을 운영해 보신 분입니다 환자가 대개 여러분들 50명 정도 볼 것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1250만원에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비보험 수입을 조금 합치게 되면 이분 말씀은 2500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월세 300, 인건비 600, 전기세 100, 이자비용, 리스비용, 약값, 제로대 등을 다 파악되고 나면 사그레 크게 열어서 월세 500 정도가 나가면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비수기에는 월급날이 돌아오는 것이 개원이들이 걱정을 할 정도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페이닥터가 되지 않고 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 20%에 들어가야 수익의 80%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톱 수준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병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비보험 수가도 경쟁이 돼서 계속 떨어지니까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개원이가 상위 20% 정도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해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서 빚을 내서 리스크를 감당하면 해나가기가 어려운 사업이 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개원이들의 대부분은 간당간당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장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자를 하루에 얼마 정도 보고 그리고 수익은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한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세상 물정 모르게 공부만 하고 지내던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너무 일찍 안 거죠 좀 늦게 알았으면 그냥 체념하고 순항하고 살아갔을 텐데 기존의 기성 의사들하고 같이 그런데 빨리 여러분들 깨우친 거죠 그래서 세월 흐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빨리 철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의사들을 만들겠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이니까 좀 딱한 거죠 제 아들은 전공이 4년 차라 내년에 군의관으로 38교를 복무합니다 나머지 연차 티오가 안 되면 일반 병으로 꼭 군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군의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민간 의로뿐만 아니고 군 의로체계도 상당히 부담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인턴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미래 상황이 매우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만은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될 거란 희망희로를 돌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던 중에 갑자기 2월 10일에 의대 정원 67% 정원이란 날벼락을 남았습니다 심겹게 희망희로를 돌리며 버텔던 그들은 작은 희망을 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소리 없이 사표를 내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파업은 사표를 내지 않는 상태에 투쟁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투하한 폭탄을 막고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공감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장을 찬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아들은 현재 시드니의 RPA 병원에서 정신과 1년차 전공일에 일하는데 모든 의료사고는 호주의 주정부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시드니 UNSW 의대를 합격하고 서울의대를 동시에 합격했는데 시드니 UNSW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명문학적입니다 당연히 시드니의 UNSW 의대를 가라고 제가 권유하기도 했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영미권은 비교적 그래도 참 합리적이죠 영미권은 영어권 국가들은 아주 부모가 그거를 잘 내렸네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또 미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안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대면 최고였는데 이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안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식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성의사들은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관여도 하기 싫은 겁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해온 거니까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이렇게 기성의사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정부가 노력하더라도 의료 상황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항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없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시간이 된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밀어붙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제 그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제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책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거는 제가 직접 쓴 20대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리조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애리조나 답사기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둑놈들 시리죠 이거는 제가 지난 4년간에 한국 공직선거 문제를 다 파헤쳐가지고 한국 공직선거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박사가 썼던 기독교로 부른 세계역사는 세계사책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대단히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에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좋은 양서들이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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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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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